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씨가 참 지금 힘들 겁니다. 세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참 죽을 마실 겁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죽을 마시다. 고립무원, 백척간두 이렇게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참 좋았던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잘나갈 때 대전의 물난리가 나가 여러분들 야단법석을 피우던 바로 그날의 철음의 금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켰던 철음의 멤버들이 이재정 의원 이렇게 해서 박주민 의원, 최강욱 의원, 김용민 의원, 항운하 의원, 앳된 얼굴의 김남국 씨입니다. 좋았던 날은 가고 인생에서 이렇게 작은 실수들은 그냥 극복할 수가 있지만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제기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이런저런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참 만만하게 보지 않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죠. 이제 이 사건이 환참, 코인 사건이 환참에 불거져 가지고는 사람이 거의 반 정도 맛이 간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런 대형사건의 연료가 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생물 시간을 배웠던 자율신경, 비자율신경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더라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신경계의 활동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이 초취해지는 거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사진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의원회관에 그런 통로를 통과할 때 기자들이 잡았는데 거의 맛이 가게 보이지 않습니까? 맛이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강심장이고 심장에 털이 나는 상황이더라도 이런 정도의 대형사건에 연루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노력해서 쌓았던 거가. 그리고 그 오명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그러나 절체절명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은 계좌 내역을 다 지금 확보한 거고 천천히 죄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안 범했으면 당당할 수가 있는데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던 의원이었거든요. 김남국 씨가. 하루에도 몇 번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입장문을 발표한 3일 전을 끝으로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뭐죠? 일체 글이 안 올라옵니다. 이게 3일 전에 썼던 입장문입니다. 물론 뭐 또 팬들의 이름들 경로도 있습니다. 정경은 님의 그대의 진실성을 지켜받게 끝까지 믿고 의문하오. 부당한 검찰의 울리기와 가짜 뉴스 언론의 선동질 프레임에 맞서 싸우길 바랍니다. 김현구 님 올크니 강해져라 김남국 그러나 이게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응원하더라도 죄를 범했으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죄를 범했으면 그냥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천만 명이 여러분들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더라도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누가 가장 잘 아냐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자기만큼 범죄 행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겠죠. 너무너무 세상사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페이스북에 일체 글이 안 나옵니다. 원래 김남국 씨가 좀 다변이었지 않습니까 그 일지를 보시게 되면 3월에 업비트 김남국 코인 이상글의 결제원에서 보고 김남국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통보 7월입니다. 10월 남부지검 김남국 피의자 입건 이후 영장 청구 11월 남북지방부문 검찰 청구 영장 기갑 2023년 1월부터 2월 김남국 위믹스코인 127만 개 다른 지갑으로 이체 2013년 3월 트래블 룰 시행으로 송금자 정보 기록 의무화 5월 5일 김남국의 위믹스코인 의혹 보도 조선일보 특정 보도죠. 11월 투자 피해자 위믹스 발행사 대표 검찰 고소 민주당 김남국 의혹 진상조사당 발조 14일 김남국 민주당 탈당 진상조사 중단 15일 날 민주당 결의문 채택 그러나 이재명은 징계 거부 15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검찰의 빗슴갑 이런 부분에 대한 계좌 여러분들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일 저녁에 민주당 진상위원회 한 위원에게 김남국 전화연락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죄가 아주 큽니다. 형사법목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으로 있는 성재현 성재현이 아마 변호사겠죠. 코인게이터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가 정치자금법이 우선이네요. 자신의 돈으로 위믹스코인 127만 개를 매수했다면 문제가 없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매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 거액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김남국 씨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타인 혹은 기업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기부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전부를 본인 돈으로 사설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1차 문제고 두 번째는 뇌물죄입니다. 공적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인데 행법에 규정된 수례, 사전수례, 제3자 뇌물, 수례 후 부정처사, 사후수례, 알선수례, 냉무공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뇌물액이 1억을 넘는 경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최대 무기진역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P2E 게임은 불법이다. P2E 게임 합법화는 게임업계의 오랜 수건이다. 국회의원이 입법을 조건으로 코인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다면 수례죄가 승립할 수 있고 만에 하나라도 게임업계가 집단적인 대국계 로비를 벌린 것 드러난다면 정치권이 풍지 박산이 날 수 있을 것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구지자 지난 5월 10일 게임학회는 성명을 통해서 P2E 업계의 국회 전방위 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이 맹해훼손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유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한 게임기업은 위정현 게임업계의 회장을 맹해훼손의 의미로 막고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남국 혼자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했다면 김남국만 로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좌관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고 다른 의원들도 로비 의혹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 거죠. 저는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가면서 크게 첫 번째는 코인을 자기 돈으로 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돈에는 꼬리표가 달리는데 공짜로 줬을 리가 없다. 업계의 로비의 일환으로 아마 제공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물론 그것은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죠. 김 의원이 대량으로 갖고 있던 위믹스코인은 p2e 관련 코인이고 2021년 12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휘하면서 게임원인은 게임 내에 사용하는 가상합비를 말한다는 조항을 실수했다.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p2e 합법화에 물꼬를 틀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런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시절 수행실장 겸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p2e 게임 허용 발언을 이끄는 장본이라는 의혹도 사고 있다. 중앙대학교 후배인데다가 캠프 시절의 수행실장 겸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았으니까 바로 찍은 거리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좌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에게서 p2e에 대해서 아주 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다른 그런 180도 다른 입장이 튀어나오게 된 것은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김남국 씨 작품이다. 그런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겠네요. 검찰은 이번 코인 수사에서 p2e 업계의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야 될 것이다. 내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존재의 평면 즉 범죄의 경중이 완전히 다른 범죄다. 검찰은 김남국의 수례죄 위반 여부와 함께 입법 로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됐을지를 엄정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실로 판정이 되게 되면 공직을 자신의 돈벌이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검찰이 낱낱이 밝히리라고 많은 국민들은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남국 씨의 상황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고 또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상당히 개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보호막이 지금 제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모든 정치적인 그런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오로지 선과 악 사실과 진실이란 그런 측면에서 김남국 사건을 성력 없이 맹백히 밝혀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 사실 뭐 지금 김남국 씨의 코인 여러분들 투자권이 문제가 되지만 김남국 씨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골에서 정상적인 투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당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100표를 들 때 김남국 씨가 92.8평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대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 박순자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김남국이 140표 이상을 얻은 거죠. 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허물어진 훼손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직선거 회복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